돈을 빻세요. 너 이걸 어떻게 보면 그럼 인정하면 갓세요. 오세요. 사인하드려요. 팔 아파. 팔이 나쁘다니요. 어깨 아파. 회사에서 작은 업무를 좀 했더니 어깨가 너무 아프네요. 우리 직원분들 대단해요. 제로 아직도 잘 있네. 제로와 비엘린. 룩이 나온다. 룩이 나온다. 빨간 구두. 빨간 구두 개. 하나가 꺼졌네요. 하나가 나갔네요. 점이 됐네. 흑백 사진 한번 해볼까. 톡톡! 소프트! 자, 태현! 태현 나왔어! 나오세요 나 진짜 집에 있다 이렇게 왔구나 X 또 찍어 6장 찍어야 돼 망했다 망했다 이 중에 두 개를 고르라는 거죠 그렇다면 X를 일단 하나 고를까 X랑 아니야 너무 재미없나 X를 하나 골라 답정부 완전 답정 나와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1번? 이거 오케이 골라졌을 거야 와우 이거 또 다르게 할 수 있어 이건 또 뭐야 2장 나오니까 아 오오오오 Aquí까지 아 서비스가 아주 좋아요 하핳 오 따끈따끈 짠 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